오늘은 11월 9일 오전 9시 아침 인데요 수송못에 나왔는데 지금 비가 온 뒤라서 하늘도 너무 예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온 이유는 지난번에 소리정원에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를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메일에 답글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소리정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송못의 전경을 한번 보시죠 매일 아침 여기 나와서 산책을 합니다 소리정원의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명단을 보시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